Q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7번 문제 원래는 순서 문제였지만 이 친구는 문법 문제를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단어 문제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법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볼게요 갑니다 When you plug a guitar string, it moves back and forth hundreds of times every second 보세요. 당신이 plug 할 때 이렇게 잡아 뜯을 때죠 뭐를? 기타 줄을 잡아 뜯었어요. 이 string은 여러분 가르다란 선이나 줄을 가리키는 날이야 근데 얘가 줄이 어떻게 돼?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는 앞뒤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뒤를 먼저 써요 back and forth 그렇죠? 그래서 뒤 앞으로 움직입니다 몇 번? hundreds of times 수백 번 움직여요 언제? every second 매 초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every가 항상 뒤에 단수랑 함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seconds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거 아시겠죠? 그죠? 별거 아니야 당연하게 This movement is so fast 이 움직임은 so fast 너무 빨라요 that 그래서 그죠? so하고 that은 무슨 관계? 호응 관계니까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you cannot sit 너는 그 실이 기타 줄이 움직이는 건 사실 정확히는 못 봐 어떻게 보이죠? 띵 하면 어떻게 보여요 그죠? 줄이 이렇게 생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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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와리가리 하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윤곽이 겹쳐서 보여요 겹쳐서 같이 누가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침 묻혀서 이렇게 문지는 것처럼 번져 보여요 그지? 그 표현이 나옵니다 So you just see the blurred outline 여기 나오네 윤곽선을 outline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blurred 흐려진 경계가 이렇게 흐려진 윤곽선이 생길 거예요 어떤 움직이는 실에 움직이는 줄에 그죠? 어렵지 않죠? 단어 좀 잘 기억하세요 blur 라는 표현 알이 두 개가 나와야 돼 blur 이 음절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strings 이 기타 줄이요 뭐하고 있는 줄이야 vibrating 진동하고 있다라는 표현 나왔죠 진동하고 있는 줄이야 이런 식으로 under on 스스로 이렇게 진동 스스로라는 뜻도 있고 이제 혼자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혼자 이렇게 진동하는 줄은 실은 make hardly 여러분 hardly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세요 hard 하면 안 되고 hardly 해야 돼 왜? 이거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부사야 그죠? 부정어예요 거의 어떤 소음도 어떤 소리도 만들지 못해요 왜냐? 왜냐? 실이 너무 가늘어서 그래 그지? 왜냐면 strings가 very thin 매우 가늘거든요 그래서 don't push much air about 그쵸? 많은 공기를 about은 전치사 아니다 주위로 이리저리라는 부사예요 주위로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었어 아 소리라는 거는 이 음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전달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그 압력을 발생시켜서 전달되는 일종의 압력 파동이잖아 그지? 이거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배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넓을수록 소리가 잘 전달되는 거야 근데 실은 어때? 가느다라니까 안된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왔지? 그치? 이 실에 가느다라는 실의 진동을 증폭하는 이 넓은이 판때기로 증폭하는 방법이 나오죠? 계속 보세요 but if you attach 여러분 attach 단어 외워야 돼요? 부착하다죠? 부착하다 그러니까 실을 어디다 부착했어? big, 큰, hollow, 텅 빈 박스에 턱하니 붙였어 like 모처럼, guitar body, 기타의 몸통처럼 기타 통 한번 생각해봐 뭔가 안에 통 비어있어 그쵸? 거기 위에다가 구멍, 거기다 구멍 판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기타선, 기타줄을 갖다 놨잖아 그쵸? 그거 얘기하는 거죠? then 그러면 the vibration, 진동이요 수동태 쓰셔야 됩니다 증폭시키다가 아니라 증폭된다 이래야지 소리가 막 울리죠? 그리고 then note, 여러분 note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음이 오른표가 is hard 잘 봐야 돼 사람이나 짐승은 소리를 듣지만 이 음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걔를 듣는 거지 얘는 뭐야? 들리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 쓰는 거 잘 봐야 돼 들리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알겠지? 얘는 업법 판단으로 나올 거 같아서 그래서 높다는 거구나 그치? loud and clear 이게 크고 분명하게인데 이 loud and clear는 여러분 이거는 부사야 ly를 쓰지 않았지만 이거는 부사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the vibration of the string, 그 줄의 진동이 is passed, 이제 증폭되는 과정 얘기할 거야 증폭되는 과정 passed on, 전달되지 어디에요? wooden panel, 나무로 된 여러분 panel이라는 건 판떼기 할 때 판자입니다 어디? 기타 몸통에 그 얇은 판떼기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얇은 판떼기에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쉼표 뒤에 관계대명사에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에 쓰이는 위치를 지금 퍽 했는데 우리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여기 지금 주절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쉼표 치고 여기 있을 쓰거나 대명사 있을 쓰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 됐을 쓰면 틀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왜? 오늘도 이거를 확인을 해줬고 앞으로 이거 모르면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하기로 했잖아 이제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대하기로 했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강조했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학교에서는요 내신 문제 낼 때 이거 자체를 야 너 이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위치를 써야 된다 이것만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기 뒤에 만약 이렇게 서술어가 있으면 서술어의 수 일치 문제도 잘 낸다고 했잖아 질문 하나 던져보지요 여기서 진동하다의 이 진동하는 것은 진동하는 것은 앞에 있는 기타의 몸통일까 아니면 판떼기일까? 그렇지 나무로 된 판떼기가 진동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판떼기는 복수야 그리고 위치도 복수형인 거야 그러니까 동사에는 S가 있으면 안 되죠 요거 바디만 보고 요거 S 붙이면 너는 당하는 거야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계속 갈게요 얘가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속도로 레이트로 진동한단 말이야 누구랑 똑같은 속도로 진동할까? 추라고 기타줄의 진동이 이거면 판떼기의 진동도 이건 거야 똑같은 거지 이런 거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지 그치? 계속 가봅니다 그래서 The vibration of the wood 그 나무의 나무 판떼기의 진동이 잘 봐 아까라는 실만 진동하는 건데 이제 넓은 판떼기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야 얘가 만들어 more powerful way부터 강력한 파동을 만들지요 in the air pressure 어디에서? 공기의 압력 공기의 압력에 있어서 그치? 위치 그리고 그게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생각 좀 해봐야 돼 이 공기의 압력을 가리키는 말일까? 아니면은 앞에 있는 강력한 파동을 얘기하는 걸까? 잘 봐 좋아 뭐 이동하다라는 말이 나왔어 누가 이동할까? 압력이 이동할까? 공기의 여기에 있는 파동이라는 게 이동할까? 여러분 파동이라는 게 이름이 움직일 동자야 물결 모양으로 움직인단 뜻이야 아 얘가 움직이겠죠? 이거 웨이브세요? 그치? 이거 여기 S 쓰면 돼야 돼 안 돼 안 되지 니가 봐도 이거 엇보면 잘 나오겠지 그치? 응? 계속 가 기타에서 이제 그 파동이 떨어서 나가는 게 우리 귀 속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When the waves reach your eardrum 니 귀에 있는 드럼 있잖아 그쵸? 뭐야? 고막이야 고막 고막 말고 고막 너의 고막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뭐 한다? flex 이렇게 굽었다 접었다 굽었다 접었다 하는 걸 flex 한다 그러잖아 그쵸? 너 어디 갖고 명품 하나 질렀어? flex 새끼야 그 flex은 말고 이거 알았지? 너가 flex 하잖아 이래 난 앞뒤로 구부러져 똑같은 number of times 횟수 우리가 아까 전에 number of times를 아까는 rate라고 표현을 했지만 같은 거야 1초에 에이 누구랑 똑같니? 더 세임은 에즈하고 호응 관계죠 오리지널 스트링 최초의 그 줄과 똑같은 횟수로 이건 이제 유식한 말로 frequency라고 그러죠 주파수로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음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또 다른 녀석 이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야 오늘 테스트 오늘 테스트 이거 뭐야 했더니 뭐 뭐라 그랬어 우리 맞박이가 이거 뭐라 했냐면 이거를 파동이 되는 거야 야 또 환장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랬지 이거 뭐라고 바로 앞에 있는 이어 드럼이야 이어 드럼 고막이야 고막 고막을 복수용 썼기 때문에 데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되겠어? 야 이 정도 딱 알잖아 너 절대 안 틀린다고 알겠지요? carry it out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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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